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무척 오랜만에 하는 또 방송이네요. 요즘에는 통 제가 하는 방송이 좀 줄고 최근에 이제 희망경매토크쇼에 대해서 우리 지사장들이 어떤 방송을 할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하면서 제 방송을 좀 많이 쉬었습니다. 방송도 많이 안하다 보니까 정말 하기 싫어지는데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원래 그랬죠. 경매나 부동산 관련해서 방송이 100회 200회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다른 경매방송이나 부동산방송들이 한 200회가 딱 넘으면 바로 이렇게 질의해지거나 없어지죠. 그만큼 이 경매라는 게 소재가 고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신문 기사 찾아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는 뭐 세월이 가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뭐 기사야 지금도 생선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 부동산 뉴스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가끔 드리곤 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말한 이슈가 되는 거를 건드려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사실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별다른 게 없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 있긴 있네요. 그 변호사가 부동산 중계를 거래를 성사해서 중계자들이 소송에 돌입한다더라. 변호사의 99만원 부동산 중계 서비스는 불법이다라고 국토부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했네요. 이제 이런 류의 어떤 부동산 뉴스도 제가 분명히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엔 너무 바빴습니다. 뭐 하루에도 한 서너 분씩의 어떤 PT분들이 설명을 이제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입찰을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조사가 빈번한 어떤 PT분들은 제가 좀 그냥 짧은 시간에 그걸 보고 상담을 드리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렵게 무슨 뭐 알을 하나 낳는 것도 정말 그냥 애 하나 낳는 것처럼 힘들게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가져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봐야 되는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적어도 그 한 30분 40분을 꾸준히 집중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근히 굉장히 그 제 사업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책임감이 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게 오전에 일찍 와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낮 시간대에나 저녁 시간대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그 저녁 시간대에는 요즘에 어떤 고객하고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녁에 제가 지금 두 달 보름째 두 달 가까이 저녁에 이제 그 헬스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몸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빴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 지사장들하고 상하이에 갔다 온 거 얘기 드렸었죠. 상해에 간 이유는 사실은 상해에서 어떤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서울로 오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놀러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해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사례도 수집하고 여러가지 어떤 사업에 인연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상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오늘 저녁에는 그 상해에서 만나신 분이 저번 주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또 저녁에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바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희망경매톡구쇼가 부산에서 이루어진 거 아시죠? 부산의 대현동에 있는 부산문화회관 이곳에서 이제 저희 지사장들이 희망경매톡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갔어야 됐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서 못 갔고요. 저희 그 지사장들이 제 말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 그 5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막 1,200명씩 되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런 그 번개의 현수막 같은 걸 저희는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현수막 같은 거 게릴라운 현수막 아시죠? 그거 하면 또 그 과태료가 그렇게 비싸다네요. 꼭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어떤 그 워밍업인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산에서 아마 비가 오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역시 팟캐스트 방송의 위력을 또 한 번 느낀 게 거의 한 8,90%가 우리 팟빵 방송, 독이안의 경맹을 들으시는 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방송과 협회를 모르고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라디오 방송을 한 번 했었거든요. 라디오 방송에서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MBC에 냈지만 역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팟빵 이쪽에 더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조만간 다음 주라도 오늘 좀 회의를 해서 이제까지는 조금 느슨했지만 고정 코너를 또 하나씩 어떤 정해서 그동안의 그 우리 경매 손자명법하고 경매 판례는 가끔 해석을 해드렸죠. 이제 그런 유의의 것들을 몇 개를 만들어서 정말로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희망경매톡쿠쇼는 우리가 이제 지사장들이 금요일날 내려가서 금요일날 이제 숙소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날 이루어진 어떤 행사였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관련된 어떤 글이나 동영상들이 아마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에는 글은 있습니다. 동영상들은 아마도 팟캐스트에 올리지 않은 모양이군요. 제가 보니까 안 올린 것 같아요. 각자 녹음한 그 강의 녹음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라 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가 수원지사가 다음주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픈 행사를 합니다. 수원에 이제 2017년에 법원이 이전을 하는데 그 법원 앞에 용통역이죠. 우리 수원지사는 수원 안양지사죠. 그래서 제가 안수집사 안수집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출신의 정태익 지사장이 수원지사의 1차 사무실을 다음주 일요일날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 바빠서 못 가다가 어저께 이제 저녁 늦게 한 8시인가 만나서 식사하고 인테리어 진행 과정도 좀 보고 덕담도 좀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가 앞이니까 여러분들이 찾기는 쉬우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주에 또 오픈하기 전에 또 스스로 이렇게 제가 오픈방송하고 특강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강이 준비되면 또 이렇게 광고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오셔서 축하를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은 좀 낯설음 낯가림이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적어도 협회를 알고 방송을 좀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경매를 아예 안 할 것이 아니라면 이런 행사 있을 때 얼굴 비추고 그 다음에 한번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성격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경매는 절대 안됩니다. 경매는 성격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인생관하고 밀접하다라고 저는 10년 전에 협회를 처음 열때부터 강의를 했었습니다. 11년 전이네요. 왜 그러냐면 주식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경우, 장사 같은 경우는 성격이 나빠도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제 말을 절대 우습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여태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 이미 이 경매 업계에서 투자도 해보고 사업도 해본 이후에 깨달은 말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워낙에 자기들이 다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경매는 인생관이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엉망으로 살고 남의 뒤통수 치고 남을 험담이나 하는 사람들 성격으로도 내가 경매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부지런하지 않고 살짝 게을러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내가 어떤 열중 집중, 열망이 없어도 어느 정도 내가 좀 부지런히 하면 되겠지? 안됩니다. 이 공식은 어길 수가 없는 분명한 곳이죠. 여기가. 마치 지구상이 중력의 법적이기 위해서 물건을 위로 아무리 세게 쏜다고 해도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명확한 사실과 어떤 현상, 이치가 적용되는 곳이 이 경매의 영역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그냥 전향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지식 좀 담으면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법정에 좀 뻔질나게 돌아다니면 경매 고수 되는 줄 알고 있고 경매 법정에 돌아다니는 숫자로 고수가 될 것 같으면 늙은이가 고수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경매는 인생관이고 자신의 성격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기억력이 좋아야 경매도 성공한다. 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스파레주에서 PT 스파레주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단기 기억력 향상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들의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의 에피소드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와 어떤 사람과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화를 주고받을 때 오른손이 위에 있었는지 왼손이 위에 있었는지 자세는 어땠는지 눈빛은 어땠는지까지도 기억을 해내는 이런 어떤 기억력이 여러분의 경매의 성공의 길에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억력이 짧은 사람이 경매에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제 한 얘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엉뚱한 사람하고 싸움질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했는데 했다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명도할 때도 똑같고 시사조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시사조사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자기가 한 2시간, 3시간 지나서 상대가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면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대담을 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지? 이러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1분 있다가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러면 기억을 못합니다. 자 경매에 있어서 기억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쓰레기를 청소한다 단순 노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 노동을 하면 머리가 좀 나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다 또는 디자이너다 이렇게만 해도 바로 전에 했었던 기억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창작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써도 기억력이 약하면 앞말과 뒷말이 달라지고 앞목차와 뒷목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문제는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력의 소중함 또는 기억력이 약해지면 기억력을 강화하는 어떤 별도의 대책을 갖고 살지는 않더라 요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이 붙으면 힘 역자가 붙었다는 뜻은 뭐냐면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누워서 벤치프레스죠. 벤치프레스를 90kg 정도 100kg까지는 안 해봤고 90kg도 8개, 9개씩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0kg짜리 벤치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역기라고 그러나? 길쭉한 역기 있죠? 손에 드는 걸 덤벨 바벨이라고 하냐면 바벨, 덤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50kg짜리를 들고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해서 위로 한 10개 들고 몸 주변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또는 50kg짜리를 제 몸에 제 배에다가 던져서 제가 배로 튕겨내고 밟고 이런 걸 하는 훈련법이 있어요. 그런 거를 쉽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리를 다치면서 이 근육이 소실됐는지 세상에 얼마 전에 그 두 달 전이죠? 해보니까 20kg 하는데도 힘든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요즘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40kg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아직 안 됐죠? 한 달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좀 뱃살도 좀 빼고 그죠? 원래 40 중반 넘으면 근력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운동은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 단기 기억력이 갖는 어떤 굉장한 어떤 효과 여러분이 돈을 원한다면 단기 기억력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의 뜻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 허수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경매 10년 했는데 내가 경매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돈은 없으면서 경매 많이 해봤는데 그럼 지금 미련하다고 자백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갖는 한계가 뭐냐면 되게 머리가 미련하고 자기가 경매를 다닌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엉뚱생뚱한 망언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요.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될 게 4개, 5개만 있는 게 아니고 경매만 해도 10개, 20개, 100개, 1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 기억력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기억력 향상법 10개명이라고 어떤 분이 써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번 반복해야 한다. 배운 지식을 짧게나마 1시간 후에 기억하고 자기 전에 다시 기억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맞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반복이 핵심이죠. 반복은 부지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중해야 반복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 배운 지식을 짧게나마 1시간 후에 기억하고 자기 전에 다시 기억한다. 2016년 새로운 도전 인생을 바꿀 옥션 랩민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법원 경매의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의 우령말권을 낙차받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세요. 최종 선발된 8인에게는 총 1억 원 상당의 멘트맨 무료교육을 실시해 생 초보자도 홀로 설 수 있는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지원 방법은 옥션 랩미인 지원서와 1분 자기소개 동영상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직접 자기 물건을 낙차해받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옥션 랩민대회 예 그래서 반복해야 된다. 1개명이죠. 2개명 말로만 외울 게 아니고 시각화해라.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관련 사물과 연관시킨다. 우선은 대부분의 어떤 기억력이 약한 사람들은 눈으로만 슬쩍 봅니다. 그죠. 귀로도 슬쩍 듣기만 하죠. 그러나 귀로 듣는 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말하는 걸 내가 귀로 듣는 거를 듣는 거죠. 그런 어떤 시청각에 대한 활용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모든 오감을 다 활용하는 기억법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스처 그 다음 눈빛 그 다음 표정 이런 것까지도 기억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시각화해라. 그 다음 반복해라. 3번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이는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우리가 강의를 초보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강의를 너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욕심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아까 기억했던 이 얘기 저 얘기 해야지 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옛날에 청중이 많을 때 초창기에 한 100명 정도를 강의를 할 때는 살짝 당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때 무슨 얘기 저세기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은 잠깐 합니다만 그 생각에 집중을 너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에 의해서 기억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직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욕심을 버려라 4번 주위 환경을 체계하라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습관을 갖는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집안이 어수선한 애들이 집안의 어떤 자기 집에 정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고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만 딱 봐도 얘가 머리가 있겠다 없겠다가 바로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변 정리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자 5번 되돌고 단서를 많이 이용한다. 되도록 단서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연상법입니다. 옛날에 어떤 기억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 직계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손가락별로 무엇을 배정을 해서 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 주위 환경을 단순화해라. 주위 환경 단순화 아까 환경에 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왔네요. 7번 끊임없는 메모 수첩 메모지 손바닥에 생각날 때마다 기록하라. 그쵸. 요 7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 우리가 이제 시사조사를 하게 되면 한 군데 5분에서 10분씩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다섯 군데 열 군데를 하다보면 이 메모를 하지 않으면 금방 무슨 말을 했는지를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1기 스파레즈 훈련에서 자기 어떤 짝꿍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제가 시키고 그 대화를 조금 있다가 발표한다라고까지 말을 해도 자기들이 또 노트에 메모까지 하면서도 했는 얘기를 읊어보시오. 그러면 어 얘기에 반이 빠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건 실제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문제 낼 테니까 반드시 받아줬고 노력해보세요 해도 반이 빠지는데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잊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쪽하고 관계없으면 되는데 하다못해 요리를 해도 요리의 레시피를 기억을 해야 요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즉 머리가 똑똑해지려면 끊임없이 메모하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일은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 동작이 더딘 사람이 있는데 일을 미루면 잊게 되죠. 잊음 잊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사람이 꼭 머리가 미련합니다. 미루면 미뤄내지죠. 같은 밑자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행동력이 좀 느리다 라고 하면 얘는 좀 머리가 아두나구나 라고 보면 거의 다 정답이다. 일을 후딱후딱 하는 사람들이 후딱후딱 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지 언정 잘 잊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일을 즉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만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살 아픈 거는 되게 기억을 잘해요. 진짜로 이게 전체적인 대국은 잊어버리고 지 살 아픈 거는 끊임없이 기억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자 9번 운동은 기억 향상에 절대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운동은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있어서 필수적이니까 경매를 잘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해야 된다. 경매는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맞죠? 기억력은 좋아지려면 미루지 말고 운동도 해라.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경매에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마음의 평화는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주 과로 뭐 뇌세포 파괴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많이 써주셨네요. 여기에 해마를 자극하는 우리의 머리에 해마를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자극하는 방법은 하루에 20-30분 정도 책을 읽고 손에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맞습니다. 간접 자극 체중에 실리는 운동이나 걷기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력 우리가 중국 무술을 배울 때도 선생님이 가르쳐줄 테니까 잘 봐 그러면서 초식을 한 서너 개를 펼치면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오른손 왼손 이리저리 돌고 그죠? 그냥 태권도처럼 찌르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이렇게 틀고 허리를 비틀고 한 손은 왼손으로는 상대 머리채를 잡아치고 오른손으로는 목을 치고 뭐 그러면서 왼다리로는 다리를 걸죠. 이 거는 세 동작을 한 번에 해대야 되니까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해보면은 한 번에 한 가지 동작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물건 주술 때나 뭐 이렇게 온몸이 기계적으로 접히면서 허리는 돌면서 다리는 저쪽으로 직선운동 사선운동을 하고 주먹은 한쪽은 주먹이고 한쪽은 장을 펴야 되고 한쪽은 손가락을 써야 되고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다음 초식이 연결되는 과정에 있는 과도식들 이런 거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쵸? 그 다음에 하여간 야구도 성적이 좀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득점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축구선수도 그렇죠. 우리가 스트라이커 들을 보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적진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찔러서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 상대방을 제치면서도 저쪽 오른편에 우리 측 선수가 우리 편이 달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어느 지점을 향해서 볼을 차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까지 즉 연상력과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기억력이 받쳐줘야만 이게 유명한 선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10배 이상 노력해야지 되는 게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는 지금 말씀한 그런 유명한 스포츠스타들의 기억력이 강한 분들이 오셔도 경매를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기억이 기어가는 양 자체가 그거보다 더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수적인 훈련법으로 기록에 대한 훈련법을 갈키고 부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각조각에 단기 기어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억력이 좋아야 경매도 성공한다라는 걸로 주제를 얘기했고요. 그 기억력이 좋아지려면 10가지 정도의 여러가지 머리가 좋아지는 훈련법이 있는데 금방 말씀한 것처럼 우선 일은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해라.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 주의 환경을 체계화하고 단순화해라. 그 다음에 사물을 연상해서 시각화하라. 그 다음에 배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주변 상황을 곱씹고 곱씹어서 자꾸 기억을 하다보면 머리에 어떤 기억이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훈련 가벼운 훈련 몸 훈련 이죠.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서 아이패드 애플 펜슬로 이렇게 우리 교육생을 가르칩니다. 브리핑을 한 다음에 그거는 문자로 교육생의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유익한 어떤 방식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펜을 잡고 쓰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달라지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펜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두들기는 것만 반복하시지만 역시 펜을 잡고 쓰면 원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뇌의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바쁜 이유 중에 하나고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매 관련해서 하나의 사업을 진출한다고 했던 거 아시는 분은 아시던데요. 그것도 계속 분주하게 사업을 타진 중이고요. 이런 일이 쉽게 한 달 두 달 만에 되진 않더군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분석하고 그래야 경매 사업에 경매 사이트 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긍정적 신호가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7월에 우리 행어보초 아시죠? 제가 숙취음료 선댄다고 했던 거 그 부분이 작년 7월에 소르빈산이 검출되면서 식약청을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지지분이 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큐어코리아라는 유통회사의 내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잘 됐고 그리고 미국축에 우리 의정부지사장 아시죠? 여러분들 의정부지사장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활용해서 미국축하고 토킹을 하다 보니까 한 2주 만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바로 어떤 계량작업을 해서 재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안공격매사협회와 큐어코리아죠. 이거를 운영하는 저는 아마 가을쯤이나 하반기에는 행오보초가 국내에 수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계속 미국축하고 대화 중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가지 비즈니스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독점권인데 하기에 나름으로는 더 큰 어떤 지역을 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나중에 행오보 들어올 때쯤이면 더 많은 홍보를 차원에서 말씀을 더 자주 드릴 거지만요. 여하튼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지금 제가 말한 것만 들어보셔도 이게 요즘에 방송이 좀 딜레이 될 만했네라고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하셔야 될 것은 기억력이 좋아야 경매도 성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력을 높여야 되느냐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10가지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기억력이 좋아지는 10가지를 듣기는 했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면 안 하면 그만인 것이죠. 확실한 것은 단기 기억력이 좋아야 경매도 성공하게 된다. 절대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도구를 활용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10가지를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변에는 제가 한 방송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술떡 들으면 나는 경매를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 그러나 제가 이 방송에서 떠드는 것들이 그냥 아무도 그냥 여타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주저리주저리 그냥 기사나 읽어대고 아는 것도 아니면서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떠드는 그 수준으로 떠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의 어떤 경험과 철학과 이런 협회의 이름을 걸고 떠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건데 한 번 두 번 들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뉘앙스와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더 많이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옥션 랩린도 관심 가져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